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컴파일을 할 때 순수하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만 실행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되는데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 ok.java.goinhome.java 파일을 한번 화면에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new elevator, 이런 new 같은 거 뭔지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저 new elevator에서 elevator는 이 코드 안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import 보이시죠? import는 불러오다는 뜻이에요. 즉, oig 밑에, openTutorials 밑에, iot 밑에, elevator라는 것을 불러온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드 안에서 elevator라고 치면 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ok.java.goinhome.java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ORG 폴더에, openTutorials 폴더에, iot라고 하는 것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oig부터 iot만큼을 package라고 불러요. 작은 프로그램들이 모여있는 패키지. 그런 느낌.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elevator.jav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생겨요. 바로 저 클래스를 로딩하는 코드가 이만큼에 해당되는 import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import 되었기 때문에 elevator라고 하는 저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elevator.class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elevator.java 파일도 한번 열어보세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컴파일을 할 때 java.c 그리고 ok.java.goinhome.java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엔터 치면 아무 말도 안 나오면 성공했어요. 뭐라고 하면 실패한 거예요? 괜찮아요. 됐다 치세요, 일단.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ok.java.goinhome의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스 코드는 내부적으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여러 파일들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바 컴파일러가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이 파일들도 컴파일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고요. 자, 근데 우리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저희 클래스 파일 다시 지울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lib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저 폴더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org라는 저 패키지 디렉토리를 lib이라고 하는 거 안으로 옮겨버렸어요. 즉, ok.java.goinhome.java와 같은 디렉토리의 oig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lib 밑에 있어요. 제가 일부러 꼬은 거예요, 상황을. 자, 그리고 제가 java 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엔터 쳤을 때 이렇게 쭈루룩 뭐라고 우리한테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패키지 oig.opentutorials.iot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컴파일하고 있는 이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있지 않거든요. 얘가요? lib 밑에 있거든요. 자, 이런 때 사용하는 게 뭐냐? java 씨를 해보시면 여기에 쭉 보면 클래스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패스. 이걸 줄이면 마이너스 cp인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컴파일하려고 하는 클래스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는 ok.java.goin.hom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lib 밑에 있는, oig 밑에 있는 패키지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java 씨를 java 컴파일러한테 내가 지금 컴파일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클래스 대시 패스입니다. 또는 줄여서 cp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운표를 치고요. 일단 현재 디렉토리에서도 필요하면 찾아야 되니까 점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요. 맥에서는 그냥 콜론으로 하시면 됩니다.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콜론. 그리고 lib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더 다른 데 있으면 이렇게 경로를 여러분이 쭉 붙여주시면 java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저기 찾아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ok.java.goin.java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클래스 파일 제가 지울까요? 아까 엘리베이터 그것만 딱 지울게요. 자,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컴파일이 되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클래스 파일들을 자동으로 컴파일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실행도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java라고 하고 그리고 ok.java.goin.hom 클래스 파일 빼고요. 엔터 치면 실행이 되는데 여기 에러가 뜨죠. exception이라는 것은 java에서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클래스를 not found exception이 떴습니다.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한테 만약에 얘가 oig가 바깥쪽에 있었다 그러면 잘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lip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시적으로 lip 밑에 있어라고 알려줘야 돼요. cp, lip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java는 우리가 실행시 java를 실행시키는 디렉토리에 있는 ok.java.goin.home이라는 클래스 파일을 찾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lip이라고 저렇게 해놓으면 lip에서만 찾게 돼요. 같은 디렉토리에서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의미에서 점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콜론을 썼는데 윈도우는 세미콜론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ok.java.goin.home.class 파일을 열어서 거기 있는 메인 파일 안에 있는 걸 실행시키다가 그 안에 엘리베이터 코드가 있으면 그것을 lip 밑에서 org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클래스 파일을 읽어서 실행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시간에 있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부품으로 해서 얘를 로딩해서 또 임포트해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정돈된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이라는 뜻에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코딩을 해나가실 건데 혼자서 개발 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같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